안녕하세요 자연연경입니다 지금 비가와서 밭에 혹시 별일 없을까 싶어서 가봤는데요 대형사고에요 고추가 다 쓰러졌어요 지주때가 좀 약하긴 했었는데 진작에 튼튼하게 좀 박았어야 될 것을 이를 밀었더니 쓰러졌네요 아 저 이걸로 가서 지주때 세워서 더 박을거에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심각하네요 남편도 없는데 혼자 우와 아우 박으면 될까 아우 진짜는 어렵네 어머나 어떡해 아 대형사고에요 이거 어떡하지 남편 없어서 이거 이거 아 안 되는데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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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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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됐어요.